문제 4번. 거실이 채광 및 환기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은? 하고 모를 때는요. 항상 똥강을 미쳐놓고 잘 체크를 합니다. 1번.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학교의 교실에는 채광이라든가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또는 설비의 설비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이 없다면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설비를 두라는 거예요. 를 설치된다. 이럴 때에는 평상시에는 채광도 되고 그 다음에 환기가 될 수 있는 유리가 있기 때문에 부바퀴 창이 있다면 환기시킬 수 있는 설비가 둬야 됩니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햇볕도 잘 들고 공기도 순환시키고 혹시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열면 되잖아요. 그리고 환기설비를 통해서 또 연기를 배출하면 되잖아요. 배연설비가 따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채광이라든가 환기를 위한 창문이라든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일 경우에는 그때는 배연설비를 둬야 돼요.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 얘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이에요. 이건 옳은 내용이네요. 이거 오케이예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답 1번이고요. 아주 평이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채광을 위해서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채광을 위해서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환기를 위해서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니고 20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이것은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그냥 유리창이니까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럼 채광이에요. 이게 바닥 면적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 같은 경우는 이 창문을 열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돼요? 쑥 열면 이렇게 창문이 가고 여기는 빵 뚫려 있겠죠? 그럼 여기로 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채광 창문, 미석이 창이라고 한다면 이 채광 창문의 반만 열리니까 얘의 절반의 20분의 1만 열어도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입니다. 네 번째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미다지로 구획된 두 개의 거실은 두 개의 거실로 각각 보지 않고 수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방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개의 거실로 본다는 거예요. 일 개의 거실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리네요. 따라서 10분의 1, 20분의 1 이거는 한 개의 거실로 본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네요. 오른 것은 1번이네요. 답은 1번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잘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십니다. 내용 보면요. 자,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죠? 잘 알아두실 거는 이 부분이에요. 학교 같은 경우에 교실은 채광이라든가 환기를 위해서 창을 둡니다. 창문을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배연 설비를 따로 두냐 안 두냐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창문 열면 환기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이 뒤에 저 멀리 가서 문제에서 이 개념을 잘 이해했다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4번이었고요. 5번 문제. 다음 중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틀린 것은 찾아라. 틀린 것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냐 아니냐? 안 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면으로부터 1.8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산입하냐 아니냐? 얘는 근데 지표면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높게 솟아있으면은 이거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 1.8m다? 이 경우에는 어떠냐? 이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단,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게 1m 이하의 부분 낮아요. 허리춤보다 좀 낮아요. 그렇게 낮은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8m 이하가 아니라 1.0m 이하의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라 얘는 산입하니까 답은 2번이고요. 이제 답은 나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보행 통로 같은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축 면적에. 네 번째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오, 차량이네요. 얘는 사람이 통행하는 거고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경우에 차량 통로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통로니까요. 얘는 통로, 통로 포함 안 시키고요. 지하주차장의 경사도 통로나 마찬가지니까 포함 안 시킵니다. 그리고 높이가 낮은, 즉 1m 이하의 부분도 산입하지 않는데 얘는 1m 넘어가서는 1.8m 이하의 부분을 했으니까 얘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답 2번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다만 창고 중의 물품을 입출고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저반, 즉 꽁대기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차를 대눕니다. 약간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물건을 꺼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저반이에요. 이 경우에는 1.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약간 높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 답 2번이었어요. 됐죠? 이제 6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에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시가와를 유보할 수 있다. 시가와 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가와를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스탑 시키는 거예요. 스탑.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에 시가와 유보 기간을 5에서 20년이에요.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 찾을까요? 여기 있네요. 답은 2번이네요.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시가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하게 막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기반시설도 부족할 수가 있고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서 교통량도 증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유보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5년 내지 20년이라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시가와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잘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보아주십니다. 통상 공부할 때는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이런 내용, 어떤 경우에 지정하냐 이 부분만 공부하게 되는데 기간을 물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기간 한번 봐주십니다.